어제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것 또한 후폭풍이 좀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집값, 또 가계소득, 여러 가지 고용문제 등등에서 통계 조작이 있었다라고 감사 결과 나왔는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비서실과 국토교통부 등은 통계청과 부동산원을 압박하여 통계 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 서술 정보를 왜곡하게 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잊지도 않은 통계 조작을 만들어낸 감사원의 조작감사야말로 국기문란입니다.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짜맞추기 감사 결과입니다. 애초부터 통계 조작이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된 조작감사였으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집값 폭등 인지하고 계시나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올랐다고 보시나요?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요? 11%라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급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러기에 힘입어서 지금은 부동산 가격도 상당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고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굉장히 중대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가 애초에 왜 나오게 됐는지부터가 의문이에요. 어떻게 된 얘기인가요? 아니,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이 얘기가 계속 나왔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부동산원과 민간의 상승률이 다르다. 두 번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오히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비정규직까지 일자리로 포함시키는 그런 통계 조작이 이루어졌다. 세 번째, 그다음에 소득주소 성장 같은 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여기에서 통계 의혹이 있었다. 계속 있었어요. 그러다가 실제로 통계청장이 경질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난번 서병수 의원이 질의한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인 문제가 이루어졌는데 단적인 예로요. 지금도 조금 전에 대정부 질의 화면 보셨습니다마는 서병수 의원이 질의하니까 11%라고 답변하는데 지난 2017년부터 5년간 주택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KB 자료에 따르면 62%가 상승했다고 나와 있는데 부동산원은 19.4%, 3.1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명백하게 문제가 있어서 그 당시에는 논란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 야당이 여당이다 보니까 이 문제가 야당이 정치적인 공격 소재로만 활용을 했지 이걸 가지고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데 이번에 감사원 조사로 드러났던 것이죠. 이 세 가지 문제, 특히나 주택 가격, 아파트 가격,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말하자면 소득주도 선상에 대한 지표 문제, 이 세 가지는 굉장히 큰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통계의 국가가 손을 댄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통계는 국가적으로도 우리가 OECD라든가 이런 UN이라든가 자료를 줘요. 그것이 공신력 있는 통계로 작용되기 때문에 국가의 통계에 누군가가 의도해서 손을 댄다? 이거는 독재국가 내지는 망한 국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자행이 됐다? 이것이야말로 통계 농단인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고 정부가 통계, 왜 마사지를 하는, 이른바 통계 마사지를 하느냐. 본인들이 의도한 대로 경제 효과가 정치적 효과로 나타나서 국민적인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말하자면 이것도 선거 왜곡까지 시킬 수 있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지금 이걸 가지고 야당이 마치 없는 사실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것처럼 공격하는데 저는 이 문제는 정말 엄정히 들여다봐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 사회 진보 진영 혹은 보수 진영, 여야를 따라서 누가 집권하든 간에 누가 정부의 의도 혹은 정치적인 이해관과에 따라서 통계에 손을 댄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국격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 진보할 것 없이, 보수 진보할 것 없이, 이거는 전 정부, 내 정부 지금 탓할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지금 감사원이 수사 결과을 냈으니까 이건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는 좀 말하자면 아주 냉정하게 좀 들여다봐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 교수님은요? 이게 왜 이렇게 아주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라고 하는 감사원과 이 여권의 주장에 대해서 왜 민주당이라든지 아니면 문재인 정부 사람들은 통계 조작이 절대 아니다. 이건 오히려 감사원의 감사 조작이다. 왜 이렇게 맞받아치고 싶나요? 일단 이 감사원의 지금 발표 자체가 최종 감사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발표가 아니라는 것이죠.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죠. 일종의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공교롭게도 지난 10년 동안 감사원이 중간 조사, 감사를 발표한 것이 8번 있었는데 사실은 이 유병호 사무총장 체제 벌써 5번 있었다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서의 피살공무원 사건 그리고 사드 환경영향평가 문제 등등을 비롯해서 전 정권의 소위 말하는 일종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감사가 진행된 거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인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지금 민주당 쪽에서 특히 지난 정권에 몸 담았던 고위관료들이 만든 조직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실은 일종의 통계 조작의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뭔가 상황이, 그러니까 통계치가 초안에 올라왔을 때 뭔가 좀 이상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려는 의도를 상당히 조작으로 이렇게 지금 침소봉대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렇게 조직적으로 숫자를 조작하려고 하면 사실은 몇몇 사람만으로 안 된다. 이것이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것이 과연 가능하냐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앞서 지금 최수영 평가가 말씀하셨지만 지난 정권에 사실 통계청장이 갑자기 경질됐고 새로 보임된 통계청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이 지금 보임되고 난 뒤에 우리 장관님들의 좋은 정책을 통계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때 당시에도 상당히 이 통계에 대한 논란이 빚었었거든요. 저는 이 감사원이 지금 중간 조사 결과에서 이렇게 수사 의뢰라는 것은 섣부르다는 생각은 들지만 차제의 이 문제가 불거진 만큼 통계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반드시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통계 조작이냐 아니면 감사 조작이냐. 이 부분은 지금 언급하기에는 사실 어느 게 맞는지는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조금 더 보도록 하고요. 감사원은 현 감사원은 어쨌든 통계 조작이 있었다고 봤고 그 핵심적인 인물로 장하성, 김상조, 김현미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정책실장을 거쳤던 분들 또 국토부 장관을 거쳤던 사람들을 대거 또 실무자들을 대거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없어요. 그러나 여건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걸 몰랐을 리가 있겠느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답을 해라. 이게 지금 여건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또 하나의 기류인 것 같습니다. 정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보세요? 문재인 당시 대통령께서 전혀 몰랐다면 사실은 계속 재임 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과 관련한 허위 보고만 받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죠. 무능한 대통령이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당시 김현미 장관의 국회 답변도 그렇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기자회견 때의 발언도 보면 이게 국민들이 체감하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너무 차이가 많거든요. 지금 당장 부동산 감정원이죠. 당시 지금은 부동산원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만 실제 가격 상승분의 3분의 1도 반영이 안 돼 있잖아요. KB은행 시세와 비교했을 때. 사실은 많은 국민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시중 최대은행의 부동산 관련한 지표를 가장 신뢰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감정원의 발표는 그거의 3분의 1도 안 되는 만큼밖에 안 올랐다.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30회에 가까운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져야 정확한 처방이 가능한 것인데 진단 자체를 왜곡시킨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0몇 차례에 걸친 대책이 전혀 정책 효과를 발휘 못하고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계속 폭등하게만 만드는 잘못된 처방이 계속 나왔던 것이죠. 그로 인한 피해는 정말 수많은 국민들께서 보셨죠. 부동산 가격 폭등뿐만 아니라 곧 이어서 발생한 전세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출퇴근 거리가 몇 시간씩 멀어지는 대로 할 수 없이 이사를 떠나야 했던 국민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수사로 밝혀지겠습니다만 정말 조직적으로 통계 조작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로 인해 실제로 피해를 받은 국민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엄벌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끝은 일단 청와대 고위층까지밖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그 고위층이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겠죠. 문재인 정부 때 고위직을 하셨던 분들의 모임이 있잖아요. 사이즈로 하셨습니다. 하필 또 통계청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에 하루 전날 입장 표명을 내놓는데 이미 답을 정해놓고서 감사가 들어간 거다 이렇게 반발하시는데 정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좀 해야 됩니까? 이런 통계 조작이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 송구하다고 할지 아니면 이건 정말 조작이다라고 할지 답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전에 지금의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때도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조사를 하려고 했죠. 논란이 되니까 아마 서면 조사를 한 것 같은데 그 결과를 내놨을 때도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나 당시 전임정부의 모든 분들이 관여한 것처럼 자극적 제목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하지만 알아보니까 국정원도 국회에 와가지고 감사원 보고 내용과 결과와 다른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원의 아주 실세이고 전임정부에 대한 이른바 정치감사나 표적감사의 의혹을 받고 있는 유병호 사무총장은 최근에 공수처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어요. 직권남용 혐의로 등으로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아주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1년을 거쳤습니다. 이번 감사가. 세 번의 조사기간을 연장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어제 발표하자마자 유력한 언론에서 보도를 한 내용을 유심있게 본 게 있어요. 이 정도 감사원이 감사위원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자극적인 제목과 수십 회의 감사 결과 조작이 있었다. 전임정부에 22명이 연루됐다. 이런 걸 발표를 했는데 국토부를 취재한 기사가 딱 나왔는데 제목이 이겁니다. 국토부 직원들이. 자기들은 조작한 적이 없다. 시장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업무를 했다. 그리고 적극적인 업무를 했는데 조작으로 몰고 가면 어느 공무원이 일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의제라는 곳의 입장문을 보니까 감사원이 이렇게 1년 동안 조사를 하는 과정에 공무원들에게 상당히 압박과 협박 비슷한 말을 많이 했다. 적시까지 해놨더라고요. 자꾸 이렇게 안 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해서 저는 이 사안 자체는 엄중하게 봅니다. 분명히 수사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감사원이 지금까지 현 정부 들어와서 보였던 여러 가지 행태를 볼 때 정말 순수하게 어떤 통계의 문제를 가지고 접근했는지. 벌써부터 여권 내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는 얘기가 나올 때 또 다른 이런 문제들이 지금의 현 전국 여권이 어려움에 처한 거를 또 어떻게 바꿔보기 위한 감사원이 또 돌격대 역할을 하는 거 아닌지. 이런 부분들 좀 의심이 들게 합니다. 통계청과 국토교통부 내에서 이 업무를 실무 작업을 했던 공무원들이 대체적으로 그 부처에서 소위 말하는 에이스. 그러니까 일 잘하는 공무원들인데 이 공무원들이 대부분 검찰에 수사 의뢰가 된 상황이어서 사실 내부 분위기는 매우 침통한 분위기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직업적 중립을 갖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참 답답하다 이런 푸념도 나오고 있습니다. MBT 10 프랑스 30 ПрWhit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